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쫙쫙쫙 괜찮아요 요번에 빨리 하셔야 돼요 시작 딸기 바나나 딸기가 없어 바나나 산네 딸기가 사로상에 갔더니 딸기가 없어 바나나 산네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쫙쫙쫙 요번에는 반대로 껴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쪽에는 바나나를 하고 요쪽에는 반대로 껴서 요번에는 오른손 아까는 오른손부터 들었잖아요 이번에는 왼손부터 들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빨리 바꿔보세요 자기가 딸기 가지고 있었던 분이 바나나를 갖고 바나나 갖고 딸기를 바꿔서 헷갈리죠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자 이제 손이 바뀝니다 시작 딸기를 사로상에 갔더니 딸기가 없어 바나나 산네 딸기를 사로상에 갔더니 딸기가 없어 바나나 산네 딸기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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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하나씩 딸기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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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바나나